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낭만 별곡에서 이도 역할을 맡고 있는 이종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화할 것이다 이벤트 중에서 저는 가장 많이 의견이 나왔던 크로스 스페셜 커튼콜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박연원 형님들이 부르시는 편지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편지라는 곡 정말 아름다운 곡의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악보를 보고 한복과 아이패드와 핸드마이트가 참 어울리는 조합인가 싶지만 틀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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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, 유병희 형이 안 돼서 듣고 계실 텐데 정말 공연 때마다 긴장이 되네요 자, 이제는 포토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기 자, 왼쪽부터 왼쪽, 가운데, 오른쪽, 2층 순으로 부를게요 7초씩 아, 왼쪽, 3층 순으로 부를게요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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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2층 1층 2층 2층 양하지만 5초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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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2층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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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